안녕하세요. 날씨가 좋아서 요즘은 주말에 걷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걸어가면 평화공원이 나옵니다. 정식 명칭은 유엔평화공원입니다. 그 공원을 지나서 조그마한 언덕을 넘어가면 저의 춘정집이 있습니다. 거기까지 가서 엄마랑 아버지랑 오늘은 뭘 시켜 먹을까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. 딱 점심때 도착할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지금 밖에 나와 계신가요? 가을이 너무 아깝습니다. 이 아까운 가을 많이 많이 보시고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럼 또 봬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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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